영신 농기계 영신 농기계는 친환경 유기농 제초작업기를 개발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 유기농 제초작업기는 콩을 비롯해 배추, 감자, 옥수수 등 모든 작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. 땅에 산소를 공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 배수성이 높아져 작물 발화와 생육이 좋고 이것은 또 수확량 증가로 이어집니다. 두렁폭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토작업 시에는 칼날로피를 조정해 배토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친환경 유기농 제초작업기는 농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승용관리기용과 트랙터용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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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